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의 핫 이슈인 실리콘밸리 뱅크와 크레딧 스위트 사태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와 관련주의에 대한 역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최근 전세계 은행들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국의 중견은행 실리콘밸리 뱅크였지만 운영자산 기준으로는 유럽의 대형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도 떼아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두 은행의 위기 양상은 다른데요. 자산 구성에서 채권이 가장 많은 sbb는 그야말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독특한 자산 구성 때문인데요. 보유자산 중 50% 이상을 국채와 mbs 등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지난해 말 기준 보유채권 규모는 1174억 달러로 총자산의 55%에 육박합니다.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보유채권에서 상당한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1년 대비 이자 이익은 72.5% 증가했지만 이자 비용은 980%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의 지약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흔히 평가 손실이라 부르는 미실현 손실이 급격한 예금자 인출 사태, 이른바 벵크렌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하면서 손실이 확정되었고요. 궁극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크레딧 스위스는 매크로 이슈라기보다는 개별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CS는 2021년 4분기부터 각종 아이비 손실과 법률비용 충당 등으로 손익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측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안정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CS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벵크렌이었습니다. 1년 만에 총 수신이 1600억 스위스 프랑 원하 20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즉시에 개입하면서 유동성 지원에 나섰고요.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비롯해서 지역은행 6곳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피모건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은행 11개사가 퍼스트 리퍼블릭에 39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내 은행이 5천개가 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이상 여파는 취약한 연결고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연준이 예금자 보호를 전액 보증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 정부의 개입으로 급한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여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SVB와 같은 미실현 손실이나 CS처럼 급격한 IB 손실 혹은 법률비용 때문에 손액이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데요. 저축은행 상호 근거 등 제2금융권에서 벵크론이 발생할 가능성도 강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주의에 대해서는 사태가 완벽하게 진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SVB 사태와 크레딧 스위스는 금융위기 이후 잊혀졌던 나쁜 계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탕강 속 카나리아와 같은 위기의 전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스템 위험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위기는 과잉부채와 신용경색이 원인입니다. 이번에는 자산가격 하락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부실 위험이 적고 이전은행의 파산 국면과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대가는 있는데요. 자산 2500억 달러 이하의 소형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소형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대형은행들에 비해 더 많았는데요. 향후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출은 감소하면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침체 시점과 금리 이상 종결 시점 역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전망해 보면 신용증가율 둔화 국면에서 주식시장 상단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리 긴축 부담도 완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형은행과 빅테크가 유래해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S&P500 대형주보다 러셀 2000 등 중소형주가 좋았습니다. 대형은행보다 소형은행 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SBB 사태 이후 대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형주가 더 강해지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SBB 사태 이후 러셀 2000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럴 때는 현금 흐름이 좋은 대형 테크주들과 대형은행주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BB 사태 이후 팡플러스 지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은 미국보다 덜 해야 됩니다. 금융위험은 미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 대출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출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코스비보다는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더 나을 전망입니다. 금리 하향으로 올해 소외되어온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와 크레디스위스 사태와 관련한 이슈를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